아 아 아 아 아 아 윤 선생님 선물 사신 거예요? 어 보여줄까? 짠 가죽장갑 양가죽으로 샀어 어때? 예쁘지? 네 지니씨 손에 든 거 뭐야? 윤선생님 선물 준비한 거야? 아니에요 저 먼저 가볼게요 안녕하십니다 지니 왔어? 네 지니는 벌써 포장까지 다 했네 네? 옆집 트리 밑에 선물 놓기로 한 거 그거 아냐?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오픈하기로 했잖아 아 아 맞아요 그 선물이에요 이야 나도 다 했는데 같이 선물 두러 갈까? 네 저기 지니씨 오늘 저녁에 박쌤 나가요? 당연히 나가겠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남자친구를 안 만나면 누굴 만나요 우돌프를 만나나 어 언니 데이트 나가요? 선물 뽑기 같이 하면 좋은데 어 선물은 샀는데 이것 좀 트리 밑에 놔줘 나갔다가 늦게라도 갈게 아 아